아까 차에서 내렸을때 차에서 딱 도착해가지고 차에서 보니까 여기 근처에 대나무밭이 있네요 일단은 특별하게 지금 여기 왔을때 뭐가 특별하게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일단 차에서 내렸을때 횡단보도라든지 이 도로가 근처에서 뭐가 특별하게 보이고 그러진 않아요 예 일단은 이 교차로를 기준으로 해서 사고 난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지금 어 대나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 제보자 분의 남친이 큰 사고가 나가지고 제보자 남친 사고란건 아니고 레카 기사인데 여기서 큰 인명피해가 있어가지고 어 그때 이후로 뭔가 자꾸만 안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공교롭게도 하필 와..잠깐만요 여러분들 남자, 여자, 애 남자, 여자, 애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러면 진짜 여기서 누가 따라붙었나? 어떤 망자가 진짜? 남자, 여자, 애 저는 이제 본진으로 갑니다 주차중 모션감지 녹화 10건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와본곳은 큰 기대는 안하고 왔어요 어차피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 안하고 왔고 그냥 들린겁니다 가겠습니다 그냥 둘러보러 온거야 말 그대로 답답합니다 잠깐만요 한..잠깐만요 위험한 방문 2탄 위험한 방문 2탄 고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천위 보다 없애요 행운 기후 人 정보기 꺼볼게 하나, 둘, 셋, 돌아 잠시만요 뭔 소리야? 뭔 소리 들려?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? 뭔 소리가 들려? 여기 있었네? 왜 이쪽쯤에 머물러 있었어? 이 칼.. 칼하고.. 칼하고.. 잠깐.. 이 칼을 만졌어 칼을.. 칼을 만졌어 칼을.. 칼을.. 잠깐만요.. 와..잠깐만.. 잠깐만요.. 들어왔다.. 잠깐만.. 잠깐만요.. 혹시 들어왔어요? 아..들어왔다.. 여러분들.. 스샷 준비..잠깐만.. 들어왔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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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누구.. 있어요? 할게..잠깐만.. 누구 있어요? 잠깐만.. 잠깐만.. 이게 뭐야.. 잠깐.. 어지러워..잠깐만.. 잠깐만.. 누구.. 있어요.. 밖에..잠깐만.. 누구 있어요? 잠깐만.. 누구 있어요? 잠깐만.. 잠깐만.. 이게 뭐야.. 아니.. ım.. 궁금하신 sangat harina.. 그만해요!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..발로.. 발로 모르고 눌렀어요 발로 발로 모르고 눌렀어요 발로 아..잠깐만..뭐야? 방금 뭐 움직인거 같다 잠깐만 잠깐만..누른다..누른다.. 잠깐만 잠깐만..죄송합니다 잠깐만..죄송해요 뭐야? 뭐.. 잠깐만.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나갈게, 나갈게. 와..진짜 미쳤다.. 망자님, 여기 계시면 안됩니다. 저..제가 무슨 해코지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.. 여기에.. 여기 계시면 안됩니다.. 잠깐만요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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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 나 다리를 못 움직이겠어.. 다리를 못 움직이겠어.. 아.. 다리를 못 움직이겠어.. 잠깐만..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오디디디디 으 으 으 으 으 여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